노원구에는 지난해 반려동물을 위한 문화센터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기존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의 반응도 좋지만 유기견을 새로 입양해가는 일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운영을 시작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댕댕이 하우스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노원 댕댕하우스에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간식 만들기와 문제행동 교정 등 매달 40회 가까운 반려견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반려견을 직접 씻길 수 있는 셀프 드라이 시설도 상시 운영되는데 1,000원에 1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노원 댕댕하우스는 이용객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유기견 인식 개선에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년간 총 14마리의 유기견이 이곳을 통해 새로운 주인을 만난 겁니다. 단순히 입양만 주선하지 않고 보호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과 입양 후 방문 관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유기견 발생 빈도수를 낮추는 데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런 문제행동을 줄여주고 또 기초를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 등을 알려주기 때문에 확실히 파양의 빈도수가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노원 댕댕하우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반려견 교육과 유기견 입양 등 모든 이용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